삼성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천억 원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승계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만 천문학적인 상속세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데요. 슬아의 자녀 두세 명을 두고 있는 4대 그룹 회장들은 4세 경영을 위해 각각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승계 과정에서 겪은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승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의 세 자녀는 아직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이 없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아직 본인의 승계 작업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여전히 정 회장의 지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이 현금이 없단 말이죠. 주식 팔아서 혹은 자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슬아의 일남 일렬을 둔 구강모 LG그룹 회장도 그룹의 장자 승계 방식을 계속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앞서 구 회장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